어린 석가모니를 노자에게 건네는 공자 그림 3교는 고대 중국에서 유교, 불교, 도교의 세 종교를 아울러 가리키던 용어로 유불도 또는 유불선이라고도 한다. 폐불 사건이 벌어졌던 북주 시기부터 사용된 용어이다. 폐불을 단행한 북주의 무죄는 이미 그 전부터 3교의 담론을 몇 차례나 열었고 유학자, 승려, 도사를 모아 서로의 가르침이 서로에 비해 우월한 가르침임을 주장하는 토의하게 했다. 이러한 3고담론의 스팝은 수, 당시기에 이르러서도 그대로 이어져 형식화되었으며 궁중에서도 이 풍조가 유행했다. 또한 북주의 폐불에 관여했던 의원숭은 전칠권위 제3교론이라는 저작을 남겼고 이 책은 구당서, 경적지, 와신당서, 예문지, 의자부, 도가류 서적으로 목록에 올랐다. 다만 이미 산실되고 그 일문조차 남은 것이 없어 해당 저작의 성격은 알 수 없다. 3교의 용어는 의진남북조 이후 당송 시기를 거쳐 원, 명, 청 등의 시기까지 이어졌다. 최초에는 그저 유교와 불교, 도교 세 종교를 아울러 가리키는 통칭이었고 서로의 가르침은 완전히 독립된 것이었으나 후대로 내려가면서 3교는 서로의 가르침에 조금씩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으며 융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3교 교유의 최후 단계로서 성립된 3교와 비례 개념은 한반도는 물론 베트남 및 류큐, 일본에도 전해져 각지의 형태에 맞게 정착했고 상호간 포용과 융합을 거쳐 하나의 정리된 체제를 형성한다. 그러한 체제 아래 도교의 도관에서 의뢰 유교에서 말하는 괴력난신 혹은 불교의 부처나 보사를 모시는가 하면 불교에서 도교의 신선이나 유교적인 괴의를 불교를 수호하는 호법신으로 설명해 절 안에서 모시기도 했다. 중국 4대 도교 명상과 4대 불교 명상은 모두 각자 종교의 본산이자 3교가 합일되는 장소이기도 했다. 고대 중국의 오학 역시 3교 합일의 본산이 되었는데 오학의 하나인 숭산의 경우 소림사, 중학료, 숭량서원이 정립되어 있었고 소실산 안양궁주전 안에서 공자, 노자, 석가모니를 함께 모셨다. 한국에서 3교 합일을 언급한 문어는 신라시대의 문인 최치원에게서 보인다. 3국사기에 인용된 최치원의 날랑비서 1문에서 우리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어서 그 이름을 풍류라 하는데 가르침을 서라는 연원이 선사에 갖추어져 있으되 실로 3교를 아울러 품는다. 고하여 신라시대의 화랑도가 3교 합일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